또 월요일에 세 분 짜만형 출연하신 것 잘 봤었는데 또 정은지 씨를 향해서 최진혁 씨가 너나 건강해라고 말한 것에 많은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방송 이후에 세 분이서 나누신 이야기가 있는지 그때 약간 술 취하셔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너나 건강해라고 말한 것의 진실이라고 해야 될까요? 네 에피소드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고맙습니다 그거부터 여쭤볼까요? 치중 진단? 이게 진정한 세부일제가 아닌가 어떻게 되는 거죠?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뭔가 되게 무거운 자리라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녹화상 분위기가 좋았는데 처음에 아무래도 제가 그때 녹화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술을 마시면 조금 업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분위기를 조금 더 업대게 하고 싶어서 한 두 시간 만에 한 세 분 정도 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취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말장난을 하려고 야 너나 건강해 이렇게 나왔던 게 그게 저도 모르게 내가 이 말을 왜 했지 미쳤구나 하다가 어쨌든 녹화가 끝나고 다음날 동혜비 형이 전화가 오셨는데 무슨 얘기를 막 하다가 야 반응 좋잖아 고맙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다가 그래 은지랑 잘해보고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진짜 그거 아니다 그랬더니 뭘 아니야 아니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오해 보이신 것 같아서 평소에 근데 진짜 혼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제 그런 말은 좀 자세하라고 하셔가지고 정신을 꽉꽉 채우고 있습니다 네 워낙에 또 찐친 캐릭터 보여주니까 주변에서 막 응원하는 분위기로 그렇게 분위기를 만드는 것 같아요 일단 그 질문 주셨는데 은지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아무래도 좀 조심스럽거든요 또래 여자 배우분들이나 뭐 상대 역을 하시는 분들한테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오해도 받을 수 있고 좀 자칫하면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거 생각 없이 그냥 너무 서로 엉마라고 막 이렇게 지내는 게 아 진짜 찔친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아까 감독님도 의리 얘기를 해주셨지만 워낙에 성격이 좋고 편안하게 또 만들어주죠 네네